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옛 병법서에 이런 말이 있죠. 먼저 이기고 싸운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먼저 파악을 해라. 그리고 이걸 좀 더 풀이하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거 불패라고 알고 있는데 불패가 아닙니다. 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롭지가 않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거 싸거리 무시하고 상대방을 잘못 파악한 시엄마가 오지게 쳐맞고 쓰러져버린 그런 이야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좋아요 부탁드리며 한번 보죠. 제목 시자질 오잣들 우리엄마가 귀 오지게 센 새언니한테 개쳐맞고 결국 발라덩 쓰러져버렸는데 당신의 딸인 내가 봐도 참 그지같아요 우리엄마 원제 우리엄마 때문에 이혼한대요 제목 그대로 저희 새언니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저희 엄마 때문에 이혼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엄마가 보는 앞에서 직접 본인이 말을 한거예요. 당신 때문에 나 이혼할거야 이렇게요. 저는요 지금까지 여자가 기가 세다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이런거 그저 똑똑하고 자기 할 말 다하고 또 말싸움에서 절대 지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기가 센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아 물론 이것들도 맞죠 맞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 이상이 있더라구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포스 뭐 자존감 그리고 말만 하는게 아니라 행동력까지 여하튼 뭐가 됐든 그런게 있었고 특히 제가 여대 출신이라서 정말 별의별 여자의 이상한 애들 다 봤는데 우리 새언니같이 강한 사람은 본적이 없어요. 사실 저희 엄마 당신의 딸인 제가 봐도 그래요. 나쁜 시어머니 맞습니다. 물론 처음엔 저도 몰랐죠. 그런데 작은 오빠가 속도 위반으로 큰오빠보다 빨리 결혼을 했었고 이때 작은 새언니가 우리 엄마 때문에 거의 매일 우는걸 보고 저도 알게 된거예요. 우리 엄마라는 사람 진짜 못된 시어머니구나 라고 또 그렇다고 그 둘째 새언니 바보 아니거든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기질을 못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또 그럴만한게 저희 엄마가 좀 외적으로 그래요. 진짜 그 사랑과 전쟁 드라마 아시죠. 거기에 나오는 머리를 막 틀어올린 정말 무섭게 생긴 시어머니들. 딱 그런 스타일이야. 말투도 그렇고. 또 이게 딸내미가 자기 엄마 욕하는 기분이라 말하기가 좀 그런데 뭐 사실인건 어쩌겠어요. 그리고 저희 오빠들이 하나같이 직업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해서 아들 보신 역시 하늘 끝에 닿아있는 그런 사람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큰오빠가 이번에 결혼을 하게 됐고 큰 새언니가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인사하고 인사하러 온 날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이때 저희 오빠가 큰오빠죠. 잠깐 편의점에 갔다 온다고 나갔어요. 그런데 나가자마자 엄마가 바로 너를 내가 오늘 죽여버리겠다. 딱 이런 포스로 큰 새언니한테 막 뭐라 뭐라 하는데 바로 이때였죠. 저는 눈으로 직접 보고도 절대 믿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먼저 엄마가 시비를 걸었어요. 아니 나는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다는 애가 아침저녁으로 무난히 선을 못할 망정 전화를 하루에 한턱씩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안하냐. 이렇게 포문을 열었고 지금까지 실실 아니 사람 좋게 웃고 있던 새언니는 엄마의 말에 표정을 싹 굳히며 아니 여행 중에 무난 인사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전화는 왜 안하냐고. 전화요? 제가 왜요? 그걸 꼭 해야 돼요? 여덟인데 당연히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왜 그래야 하냐고요. 아니 어른이 해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너 왜 이렇게 보르장머리가 없냐. 제 말투가 뭐 어떤데요. 지금 어른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요? 라는 말이 나오냐 입에서. 설마 너 지금 내 말에 불만이라도 있다 이거냐. 네 불만이 있습니다.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요. 어른이 말씀을 하시면 분위기였고 진짜 1초의 텀도 없이 바로바로 이루어졌거든요. 대화가. 저랑 아빠랑 힘이 없는 우리 아빠 또 작은 오빠랑 작은 새언니까지 네 사람 모두 긴장을 해가지고 감히 나서지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저 두 사람 눈치만 불고 있었거든요. 분위기 장난 아니었죠. 그런데 그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밖에 나갔던 오빠가 큰오빠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자 큰 새언니가 눈은 엄마를 뚫어지게 노려보면서 말은 큰오빠한테 이렇게 했어요. 자기야 우리 이혼하자. 헐 이 말이요. 진짜 이건 뭐라고 하죠? 너무나 평온하게 여보야 우리 밖에 놀려나가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어요. 소리 지른 게 아니라. 다들 당황했고 큰오빠는 뭐 눈이 땡그랗게 커지면서 뭐? 뭐? 거기다 이 폭탄 발언에 엄마도 크게 당황을 했나봐요. 아니 이 아이가 미쳤나? 너 지금 이혼이라고 했냐? 결혼이 장난이냐? 어디 어른 앞에서 이딴 소리를 해? 등등등 완전 난리가 나는데도 큰 새언니는 진짜 눈 하나 까딱 안하고 엄마를 끝까지 그리고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래도 혼이 신고는 안 했으니까 피차 피곤할 일은 없겠네요. 아줌마. 이러고는 진짜 뭐라고 하죠? 더러운 똥을 쳐다보는 그런 표정으로 끝까지 쳐다보면서 흔들리지도 않아요. 또 붙잡는 오빠도 다 뿌리치고 그 길로 신발 신고 나가버렸어요. 그거를 본 엄마는 소리까지 지르며 발악을 했고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온 큰오빠도 더 난리가 나요. 완전 불같이 화를 냈는데 저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큰오빠가 이렇게 화내는 거 저 처음 봤어요.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 결국 엄마는 아들 필요 없다며 뒷목을 잡으며 쓰러지다시피 했고 큰오빠는 이런 엄마 두 번 다시는 안 보겠다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다가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는데 지금까지 완전 초상치 분위기에요. 벌써 며칠이나 지난 일인데 전화도 안 되고 완전 이거 회복이 안 돼요. 제가 처음에도 말했지만 태어나서 새언니처럼 강한 여자 처음 봤어요. 그리고 엄마도 참 대단한 게 좀 사과라도 해라 하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그건 못하겠다며 이만 갈고 있어요. 원래 이게 다 엄마 잘못이지만 이번엔 뭐 100% 이상 엄마 잘못이라 무조건 사과를 하는 거 이게 맞다 보는데 죽어도 사과 못하겠대요. 이거 뭘 어떻게 해야 엄마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댓글 1반 이런 엄마가 상견대를 무사히 치렀다고 파투가 나도 진작에 났어야 되는데 말이 안 돼. 이거 조작이지. 대댔으니. 그래서 저도 엄마가 이럴 줄 몰랐다고 얘기한 거예요. 작은 새언니 때도 그랬어요. 혼자 임신이고 결혼하기 전까지는 호호호 이러면서 이미지 관리했었고 거기에 작은 새언니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속았던 거죠. 그리고 이번처럼 그때도 그랬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드자비질 일을 했고 작은 새언니 울었다니까요. 그리고 이때 깨달았죠. 아 우리 엄마가 그지같은 시자라는 걸. 들리까요? 쓴 이 마음 이해해요. 아들님이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그지같은 본색을 끝까지 안 드러내는 미친 아줌시들 진짜 많거든요. 끌 끌 끌 끌 끌 2번 새언니처럼 강한 사람을 못 봤다고 강조하면서 은근히 지 엄마 편 드는 거 진짜 웃긴다. 티 안 날 거라 보냐? 이거는 니네 새언니가 아니고 니네 엄마가 미친 거야. 나머지 가족은 반간만 하니까 스스로 자기 방어 하겠다는데 이걸 왜 언니가 세다 좀 싸가지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가? 어? 2번 혼전 임신으로 먼저 들어온 작은 배들이 완전 뒤잡듯 잡는 거 성공했으니까 당연히 큰 며느리도 확 휘어 잡을 줄 알았는데 헐 이게 웬일이여? 시모의 가오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큰아들 얼굴이라도 부르면 한 수 잡고 들어가야지 쓰니는 팝콘이나 준비하세요? 재밌겠다! 3번 은인같은 형님 덕분에 둘째 새언니도 연 끊고 살겠니? 니네 엄마 설득할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설득이 될 인간이라면 애초에 저 지랄도 안 합니다. 몰라서 이래요? 만약 쓴이 시모가 이러면 너는 용서가 될 거 같냐고 첫날부터 이제 다시는 못 보는 거고 그냥 뭐 다 자업자득이야 모르지 싹싹 빌면 아들 얼굴은 볼 수 있으려나? 대댓글 이게 맞죠. 둘째도 이 모습을 봤으니까 이제 각성할 거야 큰일 났다 니네 엄마 끌 끌 끌 끌 4번 내 장담하는데 니네 엄마는 사과 절대 주고도 안 할 겁니다. 빈말 아니에요. 왜? 그동안 자존심으로 살아온 그 인생이 하루아침에 바뀔 리가 만무하거든 그리고 설사 사과를 한다고 한들 이게 용서가 되겠냐고 끝났다고 5번 내 주변에도 저렇게 며느리 잡다가 지 아들내미하고 영영 사이가 틀어진 집안이 있습니다. 사실 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집안 장남이고 직장도 좋다 보니까 얘네 엄마가 아들 유세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이야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요. 이 착하디 착한 친구가 딱 한번 제대로 빡쳐가지고 돌아서니까 야 진짜 무서운 거야. 지금 자기 엄마 안 보고 산 지 10년 정도 됐는데 아무리 울고불고 해도 와 끝까지 용서 안 하더라고. 뭐 보니까 쓴이 엄마도 비슷한 걸 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그지 같은 꼴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석고 내재하라고 해요. 그리하면 그나마 자식 얼굴 정도는 보고 살 수 있을 겁니다. 6번 쓴이 엄마 같은 사람 강약약강이라 막 부들대기만 하지. 니네 큰생아 니한테 어쩌지 못할까? 아들 잘난 것도 그래. 지가 잘 키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니 오빠가 잘 자란 것 같은데. 아이고 주제도 모르다 깝치다가 꼴 좋다. 끌 끌 끌. 7번 이거 진짜 웃긴다. 쓴이 엄마 미친년 널뛰들 칼춤 추다가 되레피 철철 칼 오지게 맞았네. 그래 칼 맞은 김에 그냥 죽은 듯 쓰러져 있으라고 해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 쳐맞고 진짜 뒤지지 말고. 8번 저도 옛날에 당했어요. 저희 시모 같은 경우 전화로 뭐라뭐라 했는데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전화를 안 하냐면 난리를 치더라고. 그땐 그냥 아 예예 연락드릴게요. 이러고 끊었죠. 그런 뒤에 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야 이 그지같은 새끼야. 우리 이혼하자. 내가 니네 엄마 종년이냐? 아니 우리 엄마도 안 시키는 걸 니네 엄마나 뭔데 시켜? 됐으니까 너도 이제 나한테 연락하지 마. 이혼해. 이랬더니 남편이 그 길로 반차를 쓰고 시가를 찾아가 걔 난리 치며 뒤집어 엎어버렸다고 해요. 그리고 다시 저한테 와가지고 싹싹 빌었죠. 다신 안 봐도 된다고. 뭐 그렇게 어찌어찌 풀고 다음에 만났는데 뭐 저는 그냥 예의 바르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시부모가 자기 아들님이 눈치 엄청나게 보는 거야. 그런데 지금까지 10년 단 한 번도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뭐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남편도 이때 살면서 처음으로 엎어버린 걸 압니다.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아들내미 얼굴도 못 볼 줄 알아라. 만약에 내가 이혼이라도 당하면 엄마 아빠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 거다. 뭐 이렇게. 사실 그 전까진 순둥순둥한 아들로만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많이 놀랐겠죠. 그래도 아무리 그렇지만 말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싶었는데 남편 본인 역시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부모님한테 너무 실망을 해가지고 충격욕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대요. 여하튼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고 예의있게 대해주니까 저도 차차 마음을 풀었고 지금은 다들 두루두루 친하게 잘 지냅니다. 쓴이도 나중에 결혼하면 꼭 새언니처럼 하세요. 괜히 남의 집에서 종년처럼 살지 말고. 알겠죠? 9번 쓴이 엄마가 심한 건 맞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편의점 다녀온 남편한테 야 우리 이혼해 이런 말이 저렇게 툭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을 정도라면 글쎄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한 건지 의심이 되는데요. 드릴까요? 장난합니까? 지금 내 인생이 통째로 올가미에 걸려들게 생겼는데 그럴 판국에 사람같은 말랑말랑한 게 뭔 의미가 있냐고. 뭐 대사같은 게 살짝 뭐랄까 주작같은 약간 오글거림이 있긴 하지만 재밌으니까 넘어갑시다. 진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렇죠. 당당하면 자존감이 강해지는 것 같아요. 능력이 있고. 딱 하나 명심하세요. 나는 그 누구의 종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